요즘 해외에서 인기 있는 매우 정확한 심리 테스트 어느 날 문득 당신은 현재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. 그 마을에 족장님이 찾아와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. 옆마을에 전해줘야 할 동물들이 있는데 혹시 그 동물들과 같이 가줄 수 있으신지요? 당신은 그 부착을 받아들이고 동물들과 옆마을까지 가는 길에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.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길이 너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마리의 동물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. 만약 한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느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리겠습니까? 선택한 동물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.